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구급상자? 뭐하는거죠? 보급품 전달 제한시간이 지나기 전에 보급품을 아아아아 레이싱이군요 가보죠 레이싱이에요 30초밖에 안좋아 아무리 그래도 30초는 좀 너무하지않냐 아니 30초는 좀 너무한거 아니야? 아 아유 오오오 아우 성공했어요 아님 와서오세요 성공했어 성공했어요 성공했어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어uso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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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toi 너 공격 왔나? 어 누가 공격 온 것 같은데? 아닌가? 자, 가지. 어어! 누구 있는데? 아 저 그냥 가요. 저 그냥 가죠. 난 지금 멧돼지를 잡으러 가야 돼요? 어 양도 있다. 양 양 영소도 잡아야 되는데. 야. 자. 오케이. 대충 잡기. 자, 허접한 수유탄 주머니. 일단 멧돼지압으로 빨리 가죠. 이쪽. 어 반대편으로 가야 되는데? 아 또 비와. 여긴 날씨가 막 지 슥. 막 엄청 잘 변해요. 아 이거 운전하니까 정말 힘드네 이거. 야 독소리도 있는데? 저 독소리도. 자 이쪽인데요. 자 내리구요. 어? 내가 다 썼나? 아 잠시만. 체력. 체력. 또 좀 해놓자. 자 멧돼지. 멧돼지가 안 보이는데? 어 저깄다. 저깄다. 어 저깄다. 여깄네요. 아이고. 씁. 오케이. 집돼지 아니야? 멧돼지가 아니라? 집돼지 같은데 그냥 집돼지 같은데 그냥 집돼지 같은데 멧돼지 같은데 그죠 돼지잖아 집돼지야 나 멧돼지 가죽이 필요하지 아 이건 공가죽이고 사슴가죽이고 멧돼지인데 오케이 일단 좀 가져가요 아 야 저 뭐야 막혔는거 같은데 됐어요 일단 여긴 멧돼지가 아니었어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어 너무 멀리까지 온거 아니야 이것도 이것도 집돼지인데 그러면 멧돼지는 어떻게 생긴거지 이건 그거고 이것도 집돼지고 저것도 집돼지인데 멧돼지는 어떻게 생긴거야 사슴부터 잡을까 사슴부터 잡자 사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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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 어 얘가 들깬가보다 들깨도 필요하죠 아 그냥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여기에 멧돼지 있지 않았나 이 근처에 맨 처음에 했을때 여기에서 아 이쯤이었다 어 이쯤에 멧돼지 있었던거 같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서 거기에 그 리스폰이 됐을려나 모르겠는데 자 일단 화살 화살은 꽉 찼군이야 이거 먹을거 있는데 저기도 먹을거 있는데요 나 이거 왜 하나도 안먹고 갔지 저기도 있다 자 차를 좀 타고 가죠 어 어? 뭐 부딪 뭐 부딪혔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뭔가 뭔가 부딪혔는데요 그 이쪽인데 Ul да 맞아 맞아 여기야 Nations 튤토리얼 하다가 여기 여기에 고 오오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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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? 자 하버드 하버드 어어어! 발견했어 어어어! 워우 워우 얘 죽는거또 순식간이군요 흐흐흐흐 어우 죽는것도 순식간이야 제 얘기를 빌어보게 어 나 돈! 돈 다 털린건가? 아 아니구냐 돈 있구냐 어 돈까지 다 털렸을 일은 없겠지 아 근데 저렇게 들켜서 싸우니까 야 나도 우리도 오류편도 좀 도와주지 나 혼자만 맨날 무한 달려진가? 어 저기 사슴 있네? 들개도 있구요 오오 뭐야 오케이 사슴은 못잡은거 같은데 개 두마리는 잡았네 어 잠만 개 한마리 더 어디갔어 여기서 지금 죽은거 같은데 어 여깄다 자 저기 사슴 있구요 어엏 오케에 오오오오오!! 탁 아이 사슨 잡았다고 좋다고 달려가다가 녹색 식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어 저요? 야 겁나게 야 야 야 야 야 야 도망갈 데 없어 인마 어? 죽었는데? 혼자서 리드 뛰고 날 돌을 뛰고 하다가 죽었는데 왜 죽었지? 혼자서 저기 여기 머리 박고 죽은 것 같은데 돌에다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저기 뭐야 야 가 고 야 고 야 고 야 저기 애들 있다 고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그래 그래 그렇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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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빈에 어서오세요 아 또 왔어! 됐는데? 어... 쟤도 허무하게 허무하게 다 맞춰 죽었는데? 도착 도착 뭐 있니? 아이 남자 몸을 더듬는 것 같아서 기분은 나쁘지만 영소다 도착 도착 야 선글라스 갖고 있는데? 오오오 뭐야 하아 저희도 계속 오는데? 야 스프레이 숨어요 그가 되었구나 도와주세요! 히힛 웃긴 놈들이네 얘네들 군번줄? 군인이었나? 야 얘네들 뒤져 얘네들 뒤지면 만원 그냥 플러스와이너스 만원은 주는거같애 한명당 대중하려고 보uss 오~~~~ 빨리해야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우 야아 야아 계속 와요 끊임이 없어 내가 돈 엄청 벌어 가는데 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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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그건 그렇고 나 이거 이제 자 나 돈 엄청 벌어 지금 여기서 화살을 좀 많이 회수는 못했지만 뭐 한 무대기를 지금 잡았어 오 피했어 야 놀라운 점프역인걸 아니 쟤는 악어잖아 아 여기에 멧돼지가 있었는데 없나보군요 맨 처음에 어 여기를 좀 사냥터로 지정해준 곳이었는데 영소만 겁나게 많아요 여고 어 뭐야 오오오오오 와 와 차소리가 Λ일렌데 지금 염소는 되게 많네 악어가 여기 왜 이렇게 많아 어 피했어요 자 뭔가 또 만들 수 있네요 생필품 가방 표본 가죽 호랑이 가죽은 필요 없냐 오 오 오 개가 되게 많아요 쟤네들은 공격하기 때문에 오오워워 exploit 오우 오우 뭐 채호 오,뭐야 뒤에 또 있었어 다핳하핳 야 저거다 아 너무 아까운데 이쪽이었던거같은데 정확하게 위치를 모르겠어 벗기러 갈려고해도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어 야 완전 사냥게임이야 사냥게임 이쪽같은데 이쪽 근처인거같은데 이쪽 그쪽에서 위로 올라갔죠 그쪽에서 위로 올라갔다 여기서 혼자 뭐하셔 어? 여기 파란색이 등급이 되게 많네 어 뭔가있네요 여기도 오우 돈 68달러나? 하아 하아 흙 흑 흐우 녹색잎 등급이 없나? 지금 나 어 주사기를 치료 녹색잎 등급이 필요한데 어 들켜드리다 죽을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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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델깨가죽이 아니라 개가죽이네 그냥 델깨가죽하고 개가죽은 뭐가 다른거야 혼자 뭐하셔 예예예 그렇죠 그렇게 말하네요 아 맵을 좀 더 많이 밝혀야될거 같애 찬참 뭐 어 일단 체류 하나 만들고 텐트란 모기집 오케 어 상어빈을? 상어야 뭐 잡으면 되죠 주사키트 오케 표범가죽 두개 필요하네 들깨 이게 들깨가죽인데 허연방사기 로켓팩 사슴가죽 풀었고 멧돼지 가죽을 어 일단 투청무기 델깨를 델깨가죽 곰가죽 지금 뭐 일단 상어부터 가자 상어야 뭐 예 상어는 여기있는거 잡죠 상어는 금방 뭐 상어좌 상어 가죽만 얻으면 이제 모든 무기집은 끝나요 내가 봤을때 불기억소총 RPG론 저거 플레이어군 어 수리도구 탄약은 다있나? 자 화살 이쪽인데 차타고 가는거보다 걸어가는게 훨씬 더 편하다는 생각을 하게되지나? 걸어가는게 훨씬 더 편하다는 생각을 하게되지나? 어 이거 파란색이다 천천히 빨간색은 별필요가 없는거같애 빨간색은 별필요가 없는거같애 파란색이 아마 수중호흡에 필요한거같은데 아닌가? 사냥 치료 일단 치료 사냥 경역 경역 그리 오오우 상어를 찾아야하는데 상어야 상어야 야 뭐하니 상어야 상어야 미끼가 여기 있다 상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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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왔어요 자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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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 날 따라오고 있을거야 날 따라오고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오오오 뭐야 야이씨 야이씨 강아지도 있어 아아 이렇게 이렇게 죽으면 안되는데 너무 너무 자주 죽는데 너무 나 지금 막 막하고 있는거 같은데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오오오오 이팔이 되게 많아 좋아 자 녹색 녹색등급이 많이 따가져 좋아요 이 정도면 되겠지 이거 말고 고무보트 없나 아 저기다 고무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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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무보트가 필요해 이게 있어야지 상어를 잡을 수 있거든 자 이 한가운데 쯤에 대두고요 어 또 멀리나가야되나 상어가 있어야되는데 상어 두 마리 잡기 상어 두 마리 잡기 됐어요 상어 상어 미끼를 던지기 전에 안오는 상어들 또 내 미끼가 돼야돼? 맞나? 아 또 또 만들어야겠다 자 저기 물고 저기 자라도 있네 상어다 저기 온다 저기 상어 오죠 자 자 상어 또 있어요 오케이 어 너 야 너무 기계 빠지는거 아니야? kan 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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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빳 너무 깊은 곳으로 가면 안되는군요. 너무 깊은 곳으로 가면 안 돼. 얕은 데서 해야 돼. 이거 공부터 오나? 저기다 공부터 하나 놓고 왔는데. 아 저거 너무 깊어가지고 저기로 가서 잡으면 못 잡을 것 같아. 여기가 얕아가지고 좀 잡을만 할 것 같은데. 이쪽으로 가죠. 야 상어 잡기가 재밌네요. 오. 오. 겨우 여기까지 오려고 차를 타다니 어 뭐야 이건 근데 여기 보트가 없어 이 보트로는 별론데 창어다 오 내리면 안되지 창어한테 몰렸어 지금 근데 이걸로는 지금 안돼 이거는 상호잡이로 할 수가 없어요 저기있는데 배 좋은게 있어야 되는데 그 공포트 같은거 공포트 같은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 자 상어 여기도 일단 저거부터 저거 그네있으니까요 저거 아닌가 그네있죠 그지 야 배가 좋은게 없어서 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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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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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으어씨 포트만 좀만 괜찮은거 있으면은 오 뭐야 오케 오케 호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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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얻었어요 저기 여기도 있다 이야 오케이 아 아따 힘들다 요케 최고 군부지 이제 무기를 다 사용할 수 있죠 무기지 오케 에헤헤헤헤헤헤 곰가죽 곰가죽 들깨 곰가죽 멧돼지가죽 이렇게 필요한데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예 메인캐스트를 가보도록 하죠 이거 누구 있는데? 바로 아래에 있나? 쟤 죽은척 하는거 같은데? 푸흡 죽은척 하고 있었어 와하하하하하하 왜 죽은척 하고 있네 나의 레이더는 죽은 척을 다 구별해낸다고 이파리 되게 많네요 어어 저거 뭐야 저거 뭐지 맥인거 같은데 맥 맞죠 또 뭐니 구워먹으면 맛있겠죠 잠깐만 자 저길 가야되는데 저기 갈려면 어 이쪽에서 이거를 없애야될거 같은데 이거 일단 없애쇼 총알보충 한번 하고 팔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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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다 자 탄약 사고 그리고 그리고 아까 뭐지 돌교소총탄 아니하나 됐어요 가죠 이쪽으로 저거 저거님 어서오세요 오래간만에 뵙네요 어 이쪽으로 가야되는데 근데 차가 없는데 아우 차 저기나 있어 아우 저기까지 걸어가야되 자 잠시만요 아우